배우 이선균의 사망사건을 두고 문화예술인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냅니다. 가칭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오늘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와 언론의 자정 노력,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 성명서 발표에는 영화감독 봉준호와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,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등에 참석합니다.